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좋은 글을 이렇게 항상 기구하는 신봉룡 역사학자 그래서 아이젠하워를 오늘 글을 써셨네요 아이젠하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여러분 아이젠하우 대통령은 우리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습니다 6.25전쟁 참전결정은 푸르만 대통령이 결정했지만 휴전협정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전쟁 후에 한국이 일을 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준 사람이 아이젠하우입니다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아이젠하우 대통령은 엄청난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우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체결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설례가 여러분 그때까지 없었으니까 미국이 왜 의무를 짓니까 극동의 작은 나라를 왜 여러분들 보장해 주기 위해서 미국이 여러분들 그렇게 의무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이젠하우 대통령이 정확히 알아서 아이젠하우 대통령은 오성 장군 출신이죠 2차 대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얻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에 참 빚을 많이 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 이름도 대사도 다 자기 사람을 만들고 땡깡도 부리고 고집도 부리고 고함도 치고 이렇게 가지는 결국은 한미상호보역 종령을 얻어낸 거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보시죠 더글라스 맥아드 장군이 보기에 부간 더와이트 아이젠하우 중령은 애칭이 아이컵니다 좀 어리바리했다 특색이나 카리스마가 없었고 내세울 거라고는 지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처럼 호탕한 우선뿐이었다 그래 당시 국민은 I like Ike라고 한호했다 그랬던 아이젠하우가 맥아드를 이어서 원수에 오르더니 예편과 함께 엉뚱하게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거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때 여러분들 러닝메이트가 39세의 리차드 닉슨입니다 한국하고 다 인연이 있는 겁니다 리차드 닉슨이 39세의 부통령이 된 겁니다 영국의 폴 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리차드 닉슨이 워드게이트 사건에서 물러났지만 아주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리차드 닉슨처럼 죽음이 자신을 방문하기 이전까지 그토록 강력한 호기심을 갖고 평생을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계속해서 열정적인 직접 활동을 했던 사람은 리차드 닉슨이었다 이렇게 해고하지 않습니까 리차드 닉슨이 변호사 아주 유명한 변호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지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가장 많은 책을 남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워터케이트 사건으로 불명해 퇴직했던 리차드 닉슨인 거죠 리차드 닉슨은 39세 때 70대의 이승만 대통령을 몇 번 만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내용을 본인 글에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아이젠하워의 아들입니다 1952년 미국 대통령성에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한국전쟁의 전황을 살피려고 그해 12월 2일 밤에 오산 비행장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11월 5일 날 대선에서 당선되고 그다음 여러분들 한 달 남지 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동선이 극비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도 도착 사실을 뒤에서야 알게 됐고 3박 4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미국 막사로 쓰던 동승동 서울대에서 묵었다 그때 아이젠하워의 아들 존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는데 그는 외아들로 소련계급의 직책은 대대장이었는데 유럽전쟁에서 조지 패턴 장군의 망료로 총망받던 장교였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어 보니 미국 사령부의 고민이 컸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포로가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서 어려움 때문이었다 후방 근무를 건의하자 아들인 존은 포로가 되면 자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고민 끝에 아이젠하워는 아들을 도쿄 사령부로 전출하도록 하고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의 아들은 전투 현장에 배속하지 않는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존은 그 뒤 장군이 됐고 전사가 로서 이름을 떠쳤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군번도 없는 인간들이 더 설쳐서 그런가 이렇게 신봉룡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말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한번 언급하는 것은 이분이 그렇게 미국인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조지 와신턴, 에브람 링컨, 알렉산드 해밀턴 이런 미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근현대 인물로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젠하워는 갤럽이 조사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조사의 12번이나 1위를 차지했으며 이것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다 그런 리더십과 인격이 시대를 초월해 미국인들의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젠하워가 남긴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미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미국의 종행으로 미국의 줄을 연결한 주간고속도로 아이젠하워 인터스테이트 시스템이죠 이걸 여러분들 관철시켰던 인물이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고 지금도 사랑받는 대통령이죠 이게 여러분들 인터스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스테이트 95분이 메인 주로부터 시작해 플로리다까지 연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모든 줄을 동수로 연결한 이런 주간고속도로 이걸 여러분 만든 미국인들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는 이유는 군사적 업적 조정능력 소통과 통합의 리더심 겸손과 성실 책임감 친화력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존경을 받는 특히 이건 큰 업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또 한 가지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본인이 군인 출신이었는데 군사복합제 한 국가에서 여러분들 소위 군과 관련된 군수산업이 지나치게 이런 발전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대부분 대통령은 경기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재임 시에 정부 재정지출을 많이 줄이고 한국전쟁하고 이런데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팽창되어 있던 정부 규모를 과감하게 삭제하는 데 노력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왜 강아지 같은 걸 팻팻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팻 프로젝트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일치 안 했습니다 공사구분이 매각했던 거죠 개식용을 업적에 의해서 수천억을 돈을 투입하는 걸 보고 그런 게 전형적인 뭡니까 팻 프로젝트죠 팻 프로젝트 필요 없는데 돈을 더 생산적인 용도에 써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 마누라가 좋아하니까 하는 프로젝트를 팻 프로젝트로 안 한 겁니다 그런 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많고 미국의 큰 현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아마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아이젠하원 거죠 2차 시계 대전은 오성 장군이었고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면 참 좋은데 다 여러분들 그냥 시계가 시야가 좁고 시계가 짧은 겁니다 시계가 짧기 때문에 그냥 지지도 인기도 차기 정권 재창출 거기에만 화력이 집중이 되니까 항상 나라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시야를 넓히고 시계를 멀리하게 되면 그 시계 속의 후손과 다음에 올 후손까지 다 연결해 생각하게 되면 공평무사한 공사구분이 명확한 진짜 필요한 정책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참 부족한 거죠 그 여러분 모든 부족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지적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지적 인프라가 그러니까 이 지식들이 없는 겁니다 지식들이 그냥 고시 공부는 했지만 그냥 딸딸 외우는 공부했지만 여러분들 그 나름대로 지식 소양이나 이런 것이 축적되는 기간에 없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천박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펫 프로젝트입니다 펫 프로젝트 아이젠하우 대통령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첫째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노정치인 이승만과 실갱이를 불려 결국은 이승만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 주신 분 그리고 리차드 닉슨이라는 부통령 39세의 젊은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대통령에 재선된 분 미국인들에게는 전 미국을 통합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미국의 주를 행으로 종으로 연결하는 주간 고속도를 완성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분 본인이 군인 출신이었지만 군비 지출을 줄이고 엄격하게 재정을 운영했던 그런 소위 공사가 구분이 확실했던 분 그리고 사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사적인 이익에 따라서 펫 프로젝트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일으켜서 재정을 낭비하지 않았던 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제 같은 사람이 그 정도 기억이 나니까 미국 역사를 배우는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이러면 아이젠하우를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한국인하고 너무나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우 대통령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남 이승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그때 여러분 미국은 조야는 왜 우리가 다른 나라 방어에 다른 나라 방위에 의무를 가져야 되냐 책임을 가져야 되냐 절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거를 설득하려면 닉슨이 여러분 두 번인가 왔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닉슨이 여러분들 두 번이나 와가지고 부통령이 39세 70세 여러분들 70대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뿌리 만난 겁니다 리차드 닉슨 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설득을 한 겁니다 유창한 영어로 그리고 조언도 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여러분들 해고록에 남겼지 않습니까 노정치인인 이승만으로부터 받았던 대단히 중요한 조언이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할 때는 술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행동이 돌변할지를 절대 숨기고 항상 공산주의자들이 협상에 앉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한 상태에 협상을 해야 된다 그 노정치인의 조언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것이 중국과 협상하거나 러시아의 브레저노협화와 협상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거죠 오늘 신봉룡 교수께서 아이지나와 대통령을 언급했기 때문에 예담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요한계시록 주회 성경 읽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죠 난해하고 또 기이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주회가 길잡이를 할 수 있으니까 킹덤 북서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주회를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쓴 이 애리조나 답사기 애리조나 답사기 그다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헌신했던 기억들 아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감동도 느끼겠지만 현재 한국의 현대의로기관 그다음에 한국의 제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리고 참 기막힌 것은 이때 선교사 자제분들이 한국에서 난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릴 때 여러분 한국에 지냈으니까 한국을 잘할 거 아닙니까 1945년도에 종전이 갑자기 됐을 때 오키나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갑자기 여러분들 미군정을 결성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번역할 사람하고 통역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 자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도움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군정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던 것은 선교사 자녀분들 영어와 한국어들이 아주 능숙한 선교사 자녀들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의 의식구조를 파악한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그리고 이제 참 선거 공정성이 회복을 할 수 있어야 될 건데 이 도독놈들 진짜 스탑 더 스틸 도독질 멈춰라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이게 참 난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치고 내일 이제 여러분 또 새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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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